토요일 저녁에 신선한 충격 목표 달성 토요일입니다. 양미라씨가 그 과로로 슬슬 괜찮다고 들었어요. 몸이 좀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멋진 유재석 오빠가 감정해주시는 사람에 괜찮아요. 양미라씨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다시 입원하세요. 아니 왜 그러세요. 제가 보기에는 양미라씨 오늘 상태가 제일 좋아요. 그리고 또 왕관까지. 같이 입원하세요. 어쨌든 간에 또 중요한 건 여름철 지나서 이번 주도. 제가 슬리퍼 안 바꿔 신고 나오네요.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21생이 최고의 스타를 가리는 스타 챔피언 함께 보시죠.